다니엘 134 예심찾기 2022년 11월 25일 하나님, 오늘 점심에 2년 전에 함께 공동체였던 분들을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희를 초대한 그 집사님이 자신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들으면서 판클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원통함, 이것은 사람에게 나누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음을 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틀어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그분의 그런 하소연에 함께 동참하고 격려한다는 이유로 맞장구치고 했을 텐데 맞장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억울함은, 그의 호수는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태도,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결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 제대로 하나님께만 호소되고 통한다는 것을 또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원리를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을 결코 잊지 않고 저의 일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